좋은 아침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수요일입니다. 뱅진날입니다. 용은 용인데 붉은 용이 나타났네요. 자, 병화는 신금을 좋아하지, 병신합수입니다. 신묘, 신사, 신미, 신류, 신의, 신축일을 좋아하죠. 오늘 태어난 사람들이 맹력이 강하고 광성하죠. 무언중에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조화가 비싼한 그런 사람들이죠.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붉은 옷을 입고 가시고, 복근번호 2자, 7자를 쓰시고요. 남쪽으로 가보세요. 용띠는 지띠를 좋아하죠. 원숭이띠 좋아하죠. 닭띠 좋아합니다. 그러나 돼지띠를 싫어하고, 그렇죠? 같은 용띠도 싫어하고 개띠도 싫어하겠죠. 소띠도 좀 싫어합니다. 자, 병화는 경금을 싫어하죠. 경병충입니다.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자애를 싫어하겠죠. 자, 방송금 근무가 좋고, 기자, 강사, 화가, 탤런트, 각 채널 운영, 그렇죠? 교사, 교수가 좋겠죠. 오늘 태어난 건강은 혈압, 당뇨, 감정기보, 우울증, 화합병, 공황장애, 그렇죠? 불면증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부증이 많죠. 어처증. 자, 오늘 띠베로운 새 또 들어가 볼까요? 띠베로운 새. 8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용날입니다. 용띠날이 되겠죠? 자, 지띠볼까요? 지띠 오늘 연하이남자운이 있네, 그렇죠? 연예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죠, 매매운 좋습니다. 이산원,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고, 사업은 금전 좋습니다. 우정은 좋아요.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건강 좋습니다. 자, 쭉진파죠. 소띠가 나타났네. 그렇죠, 소띠는 밥맛이 나가는 날이네요. 낮에는 약간의 구설수가 있는데 밤에 나가서 다시 기분이 업됩니다. 밤에 나가면서 연예운이 좋고, 결혼이 좋아집니다. 매매운, 이산원, 학업이 다 밤에 이루어지네요. 자, 범띠볼까요? 범띠 오늘 만나기 만나는데 좀 꼴보기 싫다고 나오네. 그렇죠, 연예가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입니다. 그러나 매매운 좋고, 이산원 좋죠. 사업은 금전은 다 좋습니다. 매매운, 수술 다 좋죠. 우정은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건강 좋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하하, 오늘 또 많은 남자가 나타나네. 그렇죠, 아주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연예운 좋습니다. 결혼이 좋죠. 매매운, 이산원,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좋아요. 예, 우정은 또 상당히 좋죠. 건강도 좋습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는 불타는 밤이 되네. 그래서 연예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 이산원,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좋아요. 우정은도 좋고, 건강도 좋습니다. 자, 뱀띠 볼까요? 뱀띠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예운 좋습니다.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좋고, 금전은 좋습니다. 매매운, 이산원,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좋고요. 건강 좋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은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은 좋고, 금전은 좋고, 매매운, 이산원,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좋아요. 우정은도 좋고요. 그날 너무 바빠서 오늘 연예우나 결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뱀띠 볼까요? 뱀띠 오늘 섹시한 여인을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남자들이 좋은 날이네. 연예운 좋고, 결혼이 좋고, 이산원, 학업은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좋아요. 건강 좋죠. 우정은도 좋은, 학업도 좋습니다. 원숭이띠 원진사를 볼까요? 역시 원진사를 아니고, 신찬이 수고기인데, 그죠? 원진사님은 아닙니다. 만나긴 만났는데 좀 마음에 안 드나고, 차이 있나 봅니다, 남자가. 그래서 남자들 좀 외로운 날이 되고요. 그래서 사업은 좋죠. 금전은 좋고, 매매운, 이산원, 학업은 다 좋고, 수술 다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좋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픈 날이 되겠습니다. 닭띠, 그죠? 진유, 학금입니다. 역시 밤만실에 나가면 좋은 날이 있네요. 금전은 좋고, 사업 좋고, 매매운, 이산원,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좋고, 우정은 좋고, 그죠? 건강도 좋습니다. 자, 개띠볼까요? 개띠동은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이별 뒤에 꿀꿀했는데, 그죠? 밥맛을 나가서 상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연예운 좋아지고, 결혼이 좋아지고, 매매운, 이산원,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다 좋아요. 건강도 좋아지는 날입니다. 자, 돼지띠 원진살입니다. 원진살, 이별 뒤에 새로운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돈 많은 남자입니다. 전화 입으게 되는 날입니다. 오전에 좀 조심하시고요. 사업은, 금연은 좋죠? 매매운, 이산원,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다 좋고, 건강 좋습니다. 우정은 좋고, 학업은 좋습니다. 오늘 수술하셔도 되고, 해외여행 가도 되는 그런 날이고,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좀 운전이 있으니까, 오전에 입조찜 하시고, 낙상 조심하시고, 장거리 가실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자, 오늘도 8월 31일 마지막 수요일을 멋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오전에 입조하십시오. 오전 하신 Philip